오늘 아침 출근길 비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셨죠? 경남지역으로 정체전선이 지나면서 이른 아침부터 아주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경남지역 곳곳이 붉은색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새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하동과 사천, 진주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창원과 김해, 밀양, 함안과 고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호우특보는 앞으로 점점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이 정체전선에 의한 비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 내륙으로는 30에서 최고 80mm, 지리산 부근으로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해안으로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비가 잠시 그치겠는데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고요. 이번 주 주말 사이 서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풍의 경로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지역은 20도에서 23도 사이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은 현재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모든 해상으로도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말인 일요일까지 내내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부였습니다.